ョウチ blows some damage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만요 아니요 근데 어차피 4.2 이적이 안 되도 데이즌보안으로 돌아가도 어쨌든 데이즌보안도 이제야 지금 살펴보는 파라는 수출은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4강전 고려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길목에서 고려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교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강전 이제 단 한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은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 어떤 팀이 승리해서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독과 선수 만나봤거든요 감독과 선수 인터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신현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대가 5연승을 거두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연승을 하고 있고 또한 4강까지 모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번에 왜 우승을 노리고 있는 고려대입니다 오늘 전주기전대를 만났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음 일단 우리 선수들이 조금 지쳐있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우리 선수들이 1학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체 선수 명단에 조금 여유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선수들의 지금 공격력이 워낙 좋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잘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전주기전대도 보니까 아주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 있고 또 선수층이 두껍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전주대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잘 해낼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고려대가 이번 대회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 골이 자체 골이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볼이 누스던 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특히 문전 앞에서 공격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위축감을 가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경기 이 선수를 좀 주목해라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 선수들은 지금 모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선수에게 치우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수비의 균형을 잡고서 조직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드에서부터 공격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들이 지금 우리 선수들이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선수에게 기대보다는 공격수 전체에게 지금 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팀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신현우 감독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대회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우리 선수들이 정말 고려대학교 우리 고려대학교 명성에 맞게 상황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결승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고 또 선수 교체의 여의도 없지만은 강한 정신력을 가져서 목요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신현우 감독 만나봤습니다 전주 기전대학교 우경복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기전대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모녀기는 뭐 어느 때보다 멋지 않게 좋은데 또 그 부상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선수들이 이번에 경기를 못 뛰어서 약간 또 그 선수들이 좀 낮춰져 있고 하여튼 뭐 오늘 들어간 선수는 다 분위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전주 기전대학교인데요 오늘 고려대를 만났는데 어떻게 오늘 경기 준비하셨나요 아 뭐 저희 개인적인 기량이 저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다른 부분 쪽으로 디펜스에 중점을 두고 또 이렇게 역습으로 가는 그런 걸 준비했고요 또 교체자원에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대회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은 괜찮나요 어 체력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경기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기대하는 선수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 8번의 정혜찬 선수하고 15번의 유남주 선수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고 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또 열심히 이번 대회 뛰어주고 있잖아요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선수들에 대한 축제 기간이니까 운동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후회 없는 경기 기회를 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선수들이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승전이랑은 결승전에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해서 1년 대회지만 이렇게 결승전에서 5승급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오랜만에 또 4강에 진출을 했고요 전주기전대학교 역시도 4강에 올라온 팀 중에 최악체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또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게 토너먼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1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주기전대, 안동과학대, 송호대 같은 이한지 대학들이 꽤 강세를 보였던 그런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기전대 역시나 오늘 경기 이번 대회에서 또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김민재, 오상준, 장성돈, 박건우, 도재경, 김덕진, 천세윤, 박호민, 서동환, 유경민, 김채웅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김동민 골키퍼, 우재하, 김상준, 김우현, 김군일, 최연조, 정해창, 유남주, 정민, 곽현재, 최대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지금 고려대는 24번의 박세준 선수 그리고 전주기전대는 4번의 박세호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경곤우적으로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을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결승전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켜보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토너먼트에서는 카드 관리가 또 필수예요 네 그렇죠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한정받고 있는 김채웅 선수가 있고요 전주기전대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선수가 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의 경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양팀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강전에 이겨야 또 결승해서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지금 선수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지금 굉장히 또 겨련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이제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 양팀 감독들이 굉장히 또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양팀 모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름이 또 최근에 또 무더위가 굉장히 또 가깝게 찾아오면서 네 굉장히 덥죠 네 선수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경기가 펼쳐지는 태백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이제 서울에 비해서 뭐 약 3, 4도 정도가 낮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선수들이 뛰기에는 네 괜찮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태백입니다 아 이번 대회 태백 종합운동장 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 적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 8강전까지는 이제 이 종합경기장 위쪽에 있는 고원구장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조잔디 뭐 천연잔디 구장도 있습니다만은 인조잔디 위주에서 경기를 하다가 오늘 이 천연잔디 경기장에서 또 4강전을 펼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경기장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사실은 두 팀 선수들에게 어 굉장히 또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경기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복 주심 김우영 우병은 부심 박세진 대기심이 오늘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아 이 토너먼트에서는 주심들의 그 심판들의 역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오늘 단 한 경기로 오늘 이제 결승팀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팀이 결정이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주심 판정을 좀 빠르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 그때그때 좀 빠르게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제 벤치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5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5경기에서 5승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18득점 1실점 압도적인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1실점도 사실은 이제 8강전 울산대와의 경기에서 실점을 했는데 그 경기도 4대1로 이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이번 대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는 박호민 선수 서동환 선수 그리고 토너먼트 3경기에서 모두 교체 출전하면서 두 골 만들어낸 이지호 선수 등이 있는데 확실히 득점력이 굉장히 좋고 수비력이 탄탄하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주 기전대학교는 7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6승을 거두고 있고요 15득점 6실점 나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결승에 올라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부터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는 전주 기전대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의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를 흔들어보려는 지금 시도를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경국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대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그 이후에 역습 과정에서 득점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주 기전대고요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압도적인 경기를 볼 소유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어 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내려와서 잡아줬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뒷공간 패스 수비가 끊어냈는데요 계속 공격 이어갑니다 넘어졌습니다만 반칙 아니었습니다 오 압박을 해줘요 짧게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할 전주 기전대이기 때문에 고려대 입장에서는 전방에 있는 박호민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장신의 공격수로서 제공권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경기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고려대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끊어내고 올라가는 전주 기전대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뒷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낮게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전주 기전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다섯 명이 위치를 하면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허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태클이었고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 그 이후에 측면을 열어냈던 고려대학교인데 크로스를 올리기에 이제 정확한 크로스가 시도가 되기에는 조금 길게 패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확한 크로스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주 기전대 박스 안쪽에 다섯 명의 수비수가 배치되면서 이제 크로스를 허용하되 안쪽에서 슈팅까지 허용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반 초반입니다 확실히 우경복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일단은 경기 초반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는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아빠도 강하게 해주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 태클 피해냈습니다 볼 다툼 치열합니다 단칙 아니에요 확실히 경기 초반에 양팀의 중원 싸움 치열합니다 전주 기전대가 이번 경기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먼저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6경기에서 15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어! 골! 선택골 기록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대0! 네 서동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고요 그대로 이제 골문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는 5골을 만들어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득점이 없었던 서동환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4강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경기에서 이른 타이밍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전주 기전대학교의 수비적인 부분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3분 만에 깨트려버렸습니다 아! 경기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서동환 선수가 사실 뭐 토너먼트에서 어! 좋은 모습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이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순간적으로 중앙쪽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라인이 좀 무너졌던 게 이제 전주 기전대학교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동환 선수가 온사이드로 이제 슈팅 공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논스톱으로 이제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서동환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주 기전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올리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졌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오늘 준비했던 부분들을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른 시간에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초반이고요 경기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서동환 선수의 선제 득점이 이른 시간에 나왔다라는 부분이 고려대 이제 신현우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전주 기전대 입장에서도 사실 뭐 한 점을 내줬지만 조금 원래 준비했던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자신들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금 라인을 올리는 정도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점 이후에 적극적인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스로인 연결해줬습니다 짧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치고 올라가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스로인 그렇죠 이렇게 앞쪽에서 분명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이번 대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85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자신들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수가 나왔습니다 바깥쪽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네 여기서 클리어를 하는데 실수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클리어를 해내지 못했고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여기서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네 볼이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던 그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수비에서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곽현재입니다 아 양팀 오늘 첫 번째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만들었어요 네 지금 약 5분 6분이 채 되기 전에 지금 두 팀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양팀 엄청난 경기력 아 좋아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을 수비에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왼쪽을 잘 공략해봤던 고려대학교 하지만 마무리표에 짓지 못했습니다 곽현재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잡아내는 김민재 골키퍼 네 김민재 선수도 이제 메탄구 재학 시절부터 굉장히 또 빌드업이라던가 선박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던 골키퍼거든요 네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 고려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패스 빌드업을 통해서 앞쪽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17번이죠 김덕진 선수의 역할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 전진패스 밀어줬습니다 하프스페이스 크로스 올레조크 아하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두 팀이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서동환 선수의 침투가 워낙에 좋았고 그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동환 선수의 크로스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빠르게 끊어냈던 우재하 선수였고요 박호민 선수도 이제 이런 위치에서 치고 들어가는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을 굉장히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서동환 선수가 날카로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고려대학교의 코너킥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올려줬습니다 어 놓쳤는데요 네 다시 한 번 코너킥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과정에서 김동민 골키퍼가 약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펀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펀칭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거든요 네 일단은 코너킥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가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처리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코너킥 이번엔 길게 갑니다 어허 머리까지 맞춰봤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두 팀이 굉장히 또 힘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스코어가 1대1입니다 네 인사를 좀 강하게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슈팅을 서로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네 멋진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로 한 대씩 때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가도 없이 수목을 날 교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어 지금 경기장 분위기도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경기 이 한 골 이 총 두 골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어 약 6분이 채 되기 전에 1대1이 됐다라는 거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굉장히 많은 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물론 이제 축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지금까지의 분위기 뒷팀의 이제 날카로운 공격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이번 대회 1, 2학년들이 나오는 대회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패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 2학년 뭐 3, 4학년이 있는 팀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전으로 팀에서 이제 유리구나 뭐 대회들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 대회에 또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도 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비 커버 좋았습니다 다시 압박으로 공을 가져오는 전주기전대학교 중앙에서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전주기전대가 사실 우경국하면 저기 좀 수비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앞쪽에서 공격적인 모습 역시 확실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정말 끝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김상준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직접 슈팅하기에도 뭐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는 거리는 아니고 슈팅 이후에 뭐 리바운드 볼을 노리는 플레이라던가 혹은 앞쪽으로 이제 좀 연결을 해주는 동료들에게 연결을 해주는 플레이들까지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려대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 앞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위치라면 다 입맛을 다실 수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또 자신감이 있다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요 네 브리킥 맨발 강하게 임팩트를 가져갔습니다만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오 고려대가 따냈습니다 네 빠르게 끊어내는 우재합니다 공격 이어지는 전주 기전대학교 반대편 하지만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거둬냈습니다 네 두 팀이 어 지금도 굉장히 또 주고받는 그런 이제 공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아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오늘 이 경기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후회하지 않으실 그럴 구십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지금 어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대학교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이지만 언젠가는 뭐 프로에서 그리고 대표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 선수들이 좀 잘 성장을 해줘서 대한민국 축구의 좀 미래가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세미프로 이 K3, K4리그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K3리그, K4리그에서도 이제 22세 이하 선수에 대한 부분 규정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이 선수들이 뭐 어 가까운 미래에 또 이제 좋은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환패스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다시 후방 지역에서 천천히 빌드업을 전개하는 고려대학교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전진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정면까지 하지만 수비가 빠르게 예측을 했습니다 왼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진행 크로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길었습니다 바로 압박을 가져갑니다 어 지금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박호민입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지금 앞쪽에서 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압박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기전대학교 선수들도 어 후방지역에서 볼을 뺏어냈을 때 어 좀 앞쪽으로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렇게 된다면은 뭐 고려대학교가 오늘 전방에서 이제 압박을 통해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느 타이밍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어느 타이밍에서는 좀 뒤로 무르면서 좀 경기를 편하게 운영할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기전대학교 뒷공간 패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어 공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 공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현대 축구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낸 상황을 좀 상대에게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굉장히 또 현대 축구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부분도 두 팀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느냐가 굉장히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고려대학교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반대편 전환 살려냈습니다 가스 트래핑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돌아섰는데요 이 터치가 길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 오 아크로바틱하게 공을 걷어냈었습니다 그렇죠 전방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긴 패스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려고 했던 움직임이었거든요 하지만 어 이게 패스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네 볼이 그대로 이제 골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 전주 기전대학교는 32강점 명지대와의 경기에서 먼저 또 선택골을 허용을 했지만 그래도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조명희 선수와 정혜창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빠르게 이번 경기에서도 따라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전주 기전대에요 압박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걷어냈는데요 헤딩 앞쪽으로 미끄러 넘어졌었던 박호민 네 확실히 지금 이제 또 경기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스크린풀러로 물을 좀 많이 뿌리는 모습이 이제 경기전에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좀 넘어지고 있어요 빠른 돌파 보여줍니다 그대로 발에 닿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측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돌파가 있었는데 안쪽에 있었던 서동환 선수가 이제 발끝을 한번 대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발끝에 닿지 않으면서 네 그대로 볼이 흘러나가고 말았어요 네 김채웅의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측면에서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채웅 선수였고 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또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에서 엄원성 선수가 저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측면에서 네 그 장면이 또 갑자기 바로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본인의 개인 기량 스피드로 완벽하게 수비수를 녹여냈습니다 네 네 오른쪽에서 전주 기전대학교의 스로인 앞쪽으로 높게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합 상황 치열한데요 일단 고려대가 끊어냈습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도 전주 기전대학교의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쉽사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두 팀 모두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전주 기전대는 상대가 하프라인 넘어올 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시간을 허용을 해주면서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때 강하게 압박을 좀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별히 오상준 선수가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패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전주 기전대가 좀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상준 선수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경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고려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초반 이후에 중반으로 갈수록 양 팀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걷어냈습니다 중간에서 헤더 높게 뜬 공 일단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현장에서도 서브 명단에 전주 기전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거든요 네 교체 명단에 14명의 선수가 있는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어 좀 응원해주는 동료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는 교체 명단에 5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9명의 목소리가 더해진다면 전주 기전대학교의 응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 확실히 이제 전주 기전대 선수들이 1학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려대 선수들도 충분히 같이 또 응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앙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두 명이 끊어내고 올라가는 고려대학교 이 정해창 선수가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경기는 진행됩니다 오른쪽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 빨라요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공간 많습니다 크로스 굴절 됐습니다 그래도 공격은 이어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려대학교 이상수들의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공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올라가야 돼 김덕진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반대편 길게 수비 헤더가 빨랐습니다 공을 살려내고 본인 진영에서 탈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전주 기전대 하지만 끊겼습니다 가운데로 접혀야죠 어 2대1 패스 확실히 전주 기전대가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가 배치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고 어 하지만 그 앞 그 이후에 볼을 뺏어낸 이후에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패스들이 모두 지금 고려대학교에게 걸리면서 어 좀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있습니다 전진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뒷공간 파고듭니다 어 좋아요 짧게 밀어줬고요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수비가 툭 치면서 걷어냈습니다 네 측면에서 어 잘 끊어냈고요 네 고려대학교 계속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중앙으로 연결 중앙에 숫자 많습니다 전주 기전대 끊어내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고려대에게 끊기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풀어 나왔습니다 곽현재 오른쪽 주고 들어갑니다 최대민의 전진패스 곽현재 안쪽 밀어줬는데요 굴절 됐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지금 나오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터치가 너무 길었어요 네 네 지금 유경민 선수가 조금 아쉬운 터치가 나오고 말았고 어 그만큼 지금 또 어 계속해서 이제 전주 기전대가 앞쪽으로 나오는 과정을 잘 꺼내고 있는 고려대였는데 한 번 이제 전주 기전대가 잘 풀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2레일 패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발이 좀 엉키면서 일단 공격 소유권을 넘겨주고 말았네요 이 전주 기전대학교도 이렇게 웅크리다가 한 방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지금처럼 어우 굉장히 많이 자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다이빙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왼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슈팅 빗맞았습니다 볼경합 치열합니다 어 이겨내고 올라가는데요 스피드 경쟁 어깨 싸움 밀리지 않습니다 아 양 선수가 두 선수 모두 유니폼을 서로 끌어당기면서 경합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또 우재하 선수와 유경민 선수의 경합이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합 끝에 이제 우재하 선수가 이겨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또 멋진 장면이었어요 고려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고려대학교는 계속해서 볼수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아 본인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어 그렇게 급하게까지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팀 모두 마찬가지지만 일단 뭐 전주기전대는 이렇게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조금 더 속도를 올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풀어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굴절된 공 일단 수비가 높게 뛰었습니다 네 또 정혜창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던 상황이었는데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고요 네 최현조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는 박세준 선수가 오늘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 이도음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전주기전대학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위낭고 역전에 성공하는 전주기전대학교 아 네 우경복 선수가 아 우경복 감독이 어 인터뷰에서 밝혔던 기대하는 선수 네 유남두 선수 유남두 선수 네 측면 좋은 위치를 파고들면서 볼을 잘 세워놨고요 앞쪽에 수비가 한 명 있었지만 어 여기서 네 이 장면에서 볼을 잘 컨트롤 해내면서 퍼스트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여기서 오른발 각도를 잘 만들었고요 어 여기서 또 이제 파포스트가 아닌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요즘 저런 반대발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선수들이 파포스트로 이제 감아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선수들도 그거 그런 부분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어포스트가 좀 비게 됐고 그 부분으로 이제 니어포스트 쪽으로 위낭주 선수의 강한 슈팅이 이어지면서 아 역전에 성공해내고 있는 전주기전대입니다 위낭주가 안동 과학대전에 이어서 아 토너먼트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지금 위낭주 선수에게 이렇게 공간을 내주게 된다면 바로 또 실점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어 너무나도 뒷공간을 너무 쉽게 허용을 했고 물론 이제 위낭주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어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는데 몸을 확실하게 열어놓고 볼 컨트롤을 해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프스페이스를 완벽하게 공략해내고 있는 위낭주 선수입니다 아 고려대학교는 이번 대회 18득점 1실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8강전 1실점이 다였거든요 그렇죠 4강전에서 2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네 물론 이제 득점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경기 안에서의 스코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일단은 어 철벽을 자랑했던 수비 라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신현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에서 신현호 감독이 밝혔던 문제 중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번 대회 모든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 고려대인데 어 그럼에도 어 지금 서브에 이제 다섯 명의 선수밖에 차주영 선수는 이제 또 골키퍼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물론 그렇죠 필드플레이어는 네 명입니다 네 차주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한 출전이 필드플레이어로 나왔던 경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골키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필드플레이어 네 명 뭐 지금까지 다른 경기에서도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선수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체 명단에 여유가 있는 전주 가전대학교 기전대학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또 많은 선수들을 활용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또 이번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김덕진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길게 펀칭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또 도재경 선수와의 충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 박호민 선수인가요? 네 박호민 선수네요 일단은 공중에서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좀 아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박호민 선수와 박호민 선수가 또 미안하다라고 빠르게 또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행히 또 경기에 바로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김덕민 골키퍼입니다 네 두 선수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덕민 골키퍼는 일어났고요 김덕민의 킥 다시 높게 떴습니다 터치 부드러웠습니다 잘 풀어나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남주 왼쪽 측면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유남주 선수가 이번 3명의 상대 선수 사이에서 탈압박을 해내는 장면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이런 확실히 이제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오늘 두 명 사이에서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줬는데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 벤치고요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낼 그 경기장 안쪽에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을 지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빼주는 패스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는 장신공격수를 조금 잘 활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호재 선수도 이제 지금은 또 포항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어 좀 쏠쏠하게 잘 활용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또 박헌인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고려대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졌습니다 전두기전대학교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고려대학교와 프리키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볼을 받는 상황에 뒤쪽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약간은 먼 위치인데요 네 아까 이제 또 전주기전대가 프리킥 찬스를 얻었던 정해청 선수가 슈팅을 했던 그 거리와 조금 비슷한 정도의 거리로 보이는데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 프리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반대편 길게 머리를 맞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재경 선수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킥을 처리했던 김덕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는 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볼이 이제 뒤쪽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좀 갖다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조금 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골문으로 보내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오늘 이 고려대학교 오른쪽 공격라인 전주기전대학교의 왼쪽 수비라인에서의 이 경합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 그리고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주기전대가 중앙 밀집형적인 수비적인 부분 전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측면을 조금 공략하는 데 좀 많은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네 이런 크로스들이 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오늘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전주기전대가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할 선택지를 확실히 줄여주면서 측면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좀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상대에게 좀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 굉장히 또 잘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입장에서도 오늘 또 박호민 선수가 중앙에 위치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제공권적인 부분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가 정확하게 머리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크로스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전주기전대의 스로인 네 네 전주기전대 선수들은 여유가 조금 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는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이지호 선수를 벌써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토너먼트에서 계속해서 교체 투입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지호 선수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신현우 감독의 교체 카드라고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서동환 선수 혹은 유경민 선수 김채홍 선수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좀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어떤 카드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이지호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 신현우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좀 부상이 있어서 조금 경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유경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네요 네 유경민 선수를 빼주고요 이지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유경민 선수 이번 대회에서 사실은 교체로만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선발 기회에서는 좀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가져간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좀 주로 활동을 하는 반대발 윙어로서 인사이드 포워드로서의 역할을 조금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오! 여기서 세컨볼 경합이 치열합니다 이지호가 달려갑니다 이지호 선수가 허리 쪽에 또 부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또 진통제를 맞고 왔다라고 이제 하프타임에 있을 인터뷰에서 또 밝혔는데 일단은 경기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통증은 잊고 경기에 또 몰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또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오른쪽 유경민 선수가 경기를 하던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이지호 선수고 일단은 크로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들고 속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이지호 선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고려대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바로 또 압박을 붙어주고요 네 지금은 신현호 감독이 이 프리킥 상황에서 그렇죠 이 전주 기지연대학교 선수가 너무 공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 않았냐 네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이제 끊어냈다 발을 내밀면서 이제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현호 감독이 지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판정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단판 아 단 한 경기로 이제 탈락이냐 결승행이냐가 결정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이번 대회 많은 경기 치열하게 펼치고 있고요 이 한 경기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양 팀 모두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위치해 있는 이지호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고려대학교도 경기 초반 이후에 좀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득점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도 좀 측면 돌파 등을 통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고려대인데 일단 첫 그리고 실점 이후에는 조금 전주기전대학교의 수비적인 부분이 안정이 되면서 확실히 고려대학교가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중앙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오른쪽까지 전개를 해줬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다시 일어납니다 오른쪽 측면 계속 파고듭니다 네 이번에는 반칙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김채홍 선수인데 지금 또 이지호 선수가 네 이번에는 조금 네 걸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잔디에 좀 걸리는 장면이 있었고 하지만 바로 일어나면서 볼 수요를 치켜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킥까지 얻어냈고 확실히 이런 장면들에서 고려대학교는 좀 높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 고려대기 때문에요 오른쪽에서 프리킥 고려대학교 김덕진이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수비 헤더 아 여기서 태클로 끊어냈던 최윤주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지호 선수에게 연결될 수 있는 볼을 차단해냈고요 왼쪽 측면 돌파해냈습니다 뚫어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이지호였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사실 이 각도에서 슈팅을 선택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스피드를 통해서 돌파를 해냈고요 안쪽 위에 있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또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예요 아무래도 본인 슈팅에 또 자신감이 있는 이지호 선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상황 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렇게 좀 사실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슈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을 또 보여주면서 이지호 선수가 또 이제 신현호 감독이 원했던 장면을 또 보여줬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주 기전대학교 치고 올라갑니다 아 직접 돌파를 시도해봤는데요 네 터치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좀 수비를 돌파를 해내고 그리고 슈팅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혜창 선수였는데 터치가 굉장히 많이 길게 떨어지면서 이 볼을 좀 김민재 골키퍼가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볼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전 인터뷰에서 우경목 감독이 유남주와 정혜창의 활약을 오늘 기대하겠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유남주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요 이제 정혜창 선수의 활약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번 대회 조별 예선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경기당 한 개 정도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정혜창 선수거든요 네 경기당 꼭 하나씩은 한다 평균적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하나 할 수 있겠죠 고려대학교 오른쪽에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투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뒷공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한쪽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낮게 밀어줬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2 네 박건우 선수가 측면에서부터 오브레핑을 짧은 패스들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었던 서동환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을 해줬고 어 이게 좀 굴절됐지만 그래도 서동환 선수가 볼을 잘 지켜냈고요 안쪽으로 보내주었는데 또 그 위치에 또 좋은 위치에 이제 박건우 선수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또 박건우 선수가 위치를 해주면서 어 그렇죠 여기서의 슈팅이었는데 굴절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약간의 굴절이 있다 보니까 김동민 골키퍼가 막아내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의 굴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역동작을 따라가 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동민 골키퍼였지만 아 이 골을 막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양 팀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전반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4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선지 뜨고 골 만들어냈고 전주기전대가 역전을 해냈고 그리고 고려대가 또 빠른 교체 카드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이지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좀 바꿔놨고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개인기량으로 속도와 파워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이지호 선수라고 보게 된다면은 어 좀 수비 입장에서도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해주면서 그리고 그 슈팅과 과감한 슈팅들을 통해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고려대학교가 확실히 이제 지금 전반전 마지막 시간대에 분위기를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1, 2학년 선수들이 패기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아 패스를 선택하기보다는 공간이 생기면 슈팅을 많이 가져가요 과감한 슈팅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이런 어린 선수들 이제 미래가 이제 촉망되는 선수들이 가져가야 될 움직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확실히 좀 더 과감한 플레이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호가 뒤쪽으로 빼주고 들어갑니다 이제 전반전을 양 팀 모두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코어 2대2 볼을 소외하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공격 숫자 많습니다 이지호 밟아졌고요 하지만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지호 선수의 돌파도 좋았고요 박포민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그리고 논스톱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이지호 선수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 수비가 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끊어내면서 일단은 수비의 성공을 해내고 있는 전주기전대죠 네 순간적으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 붉은색이 더 많이 보일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좀 잘 처리를 해냈던 전주기전대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코너킥 기회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어허어어어 들어갑니다 다시 앞두갑니다 박포민의 헤더 득점 그렇죠 이게 박포민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제공권 신장을 이용한 제공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뒤쪽에 뭐 이지호 선수, 오상준 선수, 도재경 선수가 모여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있었던 전주기전대 하지만 헤더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끊어들어오던 잘라들어오던 박포민 선수였습니다 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지금 보시죠 박포민 선수의 서전트 점프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세리머니도 그렇죠 점프 굉장히 많이 뛰어요 네 저 신장에 저런 점프력이면 네 저런 크로스도 돌려놓을 수 있죠 사실 김동민 골키퍼가 설마 닿겠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펀칭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박포민 선수의 운동 능력이 그 이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살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전주기전대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약간 넘어지면서 패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 패스 공간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볼을 살려냈고 조금 천천히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채홍 선수네요 이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을 받아냈지만 크로스를 시도한다고 해도 안쪽에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동료들 올 때까지 볼을 소유권을 지키면서 좀 천천히 경기를 운영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곽현재 선수입니다 발목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곽현재 선수인데 지금 아직까지 좀 절뚝이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경기를 계속해서 소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부상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길게 쓰러인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코너킥 확실히 최전방에 박호민 같은 자원이 있다는 건 이 높이 싸움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에서 확실하게 이제 저 선수에게 많은 선수들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이기도 하고요 이 앞서 전주기전대학교는 박호민에게 이 코너킥 특점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코너킥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풀어 나오는데요 공간이 있습니다 수비가 한 발 빨랐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전에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주어졌던 상황에서 파울 또 소급 적용을 해주면서 전주기전대가 전반전 마지막 찬스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전반전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다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역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두 팀의 전반전인데 아 전반전에 벌써 이런 경기가 펼쳐진다면은 후반전에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후반전을 기대해볼 것 같습니다 두 명 사이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패스 일단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교의 대학축구연맹전 4강전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3대2 총 5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려대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전주기전대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 하지만 이제 고려대가 또 빠른 교체 카드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 카드는 정확하게 또 적중을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해내는 고려대죠 아 양 팀 모두 결승까지 45분이 남았습니다 양 팀 후반전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도착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독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김민재 오상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고려대학교 오른쪽이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아 과연 결석경에서 15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어 유크대학교 골! 선제골 기록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대0 네 서동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고요 그대로 이제 골문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는 5골을 만들어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득점이 없었던 서동완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4강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경기에서 이른 타이밍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전주기전대학교의 수비적인 부분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3분 만에 깨트려버렸습니다 아 경기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서동완 선수가 사실 뭐 토너먼트에서 어 좋은 모습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이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중앙쪽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라인이 좀 무너졌던 게 이제 전주기전대학교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서동완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주기전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올리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졌고요 고려대학교가 이번 대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85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자신들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전주기전대학교 아 곽현재 선수의 동점골이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는데 아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수비에 너무나도 아쉬운 실체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곽현재가 고려대학교의 꿀망을 갈랐습니다 아 그렇죠 아 이번에는 상대 실수를 틈타서 곽현재 선수 최대민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빠르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네 여기서 클리어를 하는데 실수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클리어를 해내지 못했고 어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여기서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네 볼이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던 그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수비에서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곽현재입니다 아 양팀 오늘 첫번째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만들었어요 박세준 선수가 오늘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 이동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좋은 기능을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전주기전대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 역전에 성공하는 전주기전대학교 아 네 우경복 선수가 아 우경복 감독이 어 인터뷰에서 밝혔던 기대하는 선수 네 유남두 선수 네 측면 좋은 위치를 파고들면서 볼을 잘 세워놨고요 앞쪽에 수비가 한 명 있었지만 어 여기서 네 이 장면에서 볼을 잘 컨트롤 해내면서 퍼스트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여기서 오른발 각도를 잘 만들었고요 어 여기서 또 이제 파포스트가 아닌 리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요즘 저런 반대빨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선수들이 파포스트로 이제 가마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선수들도 그거 그런 부분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어포스트가 좀 비게 됐고 그 부분으로 이제 자극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반대패 길게 머리를 맞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재경 선수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킥을 처리했던 김덕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볼이 이제 뒤쪽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좀 갖다 대야 되는 그런 상황 고려대학교 오른쪽에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투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뒷공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낮게 밀어줬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2 네 박건우 선수가 측면에서부터 오브레핑을 이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었던 서동완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을 해줬고 어 이게 좀 굴절됐지만 그래도 서동완 선수가 볼을 잘 지켜냈고 안쪽으로 보내주었는데 또 그 위치에 또 좋은 위치에 이제 박건우 선수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또 박건우 선수가 위치를 해주면서 어 또 슈팅 굴절되면서 또 득점까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고려대죠 여기서의 위치가 넌하게 좋았고요 네 박건우 선수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대로 왼발로 가져가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슈팅이었는데 굴절리였던 것으로 보이죠 네 약간의 굴절리 있다 보니까 김동민 골키퍼가 막아내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의 굴절리였기 때문에 바로 역동작을 따라가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동민 골키퍼였지만 아 이 골을 막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양 팀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전반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4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선지등 골 만들어냈고 전주기전대가 역전을 해냈고 그리고 고려대가 또 빠른 교체 카드를 고려대학교의 코너킥 기회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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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갑니다 다시 앞두갑니다 박호민의 헤더 득점 그렇죠 이게 박호민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제공권 신장을 이용한 제공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뒤쪽에 뭐 이주호 선수 오상준 선수 도재경 선수가 모여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있었던 전주기전대 하지만 헤더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끊어들어오던 짤라들어오던 박호민 선수였습니다 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호민 선수의 서전트 점프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세리머니도 점프 굉장히 많이 뛰어요 저 신장에 저런 점프력이면 저런 크로스도 돌려놓을 수 있죠 사실 김동민 골키퍼가 설마 닿겠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4강전 경기 점안전 스코어는 3대2 총 5골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지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지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가 5연승을 거두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오랜만에 올라온 4강이라서 감회가 새롭고 1학년인데 바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팀 분위기도 다 하자는 분위기로써 더 우승을 간절하게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지호 선수는 교체로 출전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오른발 감아타기를 좀 보여줬는데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제가 대회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2주 동안 아예 운동을 못하고 여기서 3일 운동하고 본선부터 경기를 뛸 수 있었는데 그래도 교체 출전해서 또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제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주사를 맞고 온 상태인데 그래도 팀이 승리할 수 있다면 이런 건 상관없이 꼭 이기고 싶습니다 아 이지호 선수의 의지가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지호 선수의 롤모델이나 좀 담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레시포드를 담고 싶습니다 아 레시포드에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좀 담고 싶나요? 일단 그 선수가 어리지만 그 선수의 멘탈이랑 그리고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궁금한 게 레시포드가 이번 유로에서 승부차기에서 PK를 놓쳤잖아요 오늘 또 4강이기 때문에 PK 갈 수 있거든요 PK는 자신 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감독님께서 저한테 PK를 맡기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승부차기에 가게 된다면 이지호 선수의 PK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응원해주는 고려대 학우분들이 많잖아요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려대의 자리는 4강에서 만족할 수 없고 우승하는 게 저희 자리이기 때문에 꼭 우승해서 다시 고려대의 명의를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이지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전주 기전대학교 정해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해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 기전대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4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 제일 약한 팀이라고 소리 듣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제일 자신감 갖고 좋은 분위기로 지금 4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대회에 또 정해찬 선수의 득점력이 눈부십니다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픈 것은 없고 지금 4강 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경북 감독의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에 기대하는 선수가 바로 정해찬 선수라고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팀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고 열심히 경기력 80분 이상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해찬 선수의 롤모델이나 또 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닮고 싶은 선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닮고 싶은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해찬 선수의 이름으로 멋진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고 이 마지막으로 응원해주는 전주기전대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준결승은 태어나서 처음 오는 경기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거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좋은 경기 그리고 득점까지 기다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기전대학교 정해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먼저 도착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독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발명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3대2 역전에 제 역전이 나온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죠 전반전 스코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 시작하자마자 소동환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까지 성공했던 전주기전대였지만 이지호 선수는 이지호 선수의 교체 투입 이후에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해낸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반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지호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고 이 변화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지호 선수가 특점 과정에서 크게 관여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네 지금 유승환 골키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기전대학교도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재하 선수가 빠진 것으로 보였거든요 네 우재하 선수가 빠지면서 원성권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기전대학교도 변화를 줬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후반전에 어떻게 작용할지 네 오늘 경기 전까지 전주기전대 유승환 골키퍼와 김동민 골키퍼가 세 경기씩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두 선수가 계속해서 이번 대회에서도 경쟁을 하던 두 명의 선수였는데 오늘 김동민 골키퍼가 선발 출전을 했고 후반전은 유승환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실점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의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얘기를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체 카드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네 확실히 이 경기 중에 골키퍼를 교체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골키퍼를 교체한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양 팀 결승전까지 45분만이 남아있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전주기전대학교 오른쪽이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제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두 팀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앞서고 있는 팀이건 뒤지고 있는 팀이건 실점에 대한 부분 수비에 대한 부분을 하프타입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남은 후반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 그리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두 팀이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이제 또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전에 또 지켜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급해진 쪽은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은 시간이 45분 물론 이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어 훌륭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를 했던 거 아 후반전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앞서서 추가 실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추가 실점이 더 이상 나오게 실점이 더 이상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프타임 때 좀 많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득점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실점을 경계하면서 득점을 올려줘야 되는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전주기전대학교는 유승원 골키퍼 그리고 원성권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됐습니다 떨어진 공 오른쪽 측면 터치하지 못했는데요 네 잘 끊어냈죠 볼을 따내고 올라갑니다 이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풀어나온 고려대학교 공간이 많습니다 네 공격수자 많아요 치고 올라가면서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지호 이지호 치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바깥쪽으로 거둬냈습니다 네 확실히 어 측면 왼쪽 측면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지호 선수인데 어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조금 더 편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왼발 크로스는 조금 부정각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좀 위협적인 장면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고려대입니다 앞서 이지호 선수의 두 골이 모두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감아차기였거든요 그렇죠 수비도 이 부분을 알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바닥 어 떴습니다 네 어 지금도 날카로운 오른발을 보여줬던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슈팅이 이제 발에 임팩트 되는 순간 아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슈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김덕진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슈팅이 살짝 떠서 넘어가네요 이 고려대학교는 중앙에 있는 선수가 이 공을 지켜주고 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박후민 선수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앞쪽에서 버텨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박후민 선수의 오늘 경기에서의 롤이기도 하거든요 어우 이번에는 네 지금은 이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방향전환을 좀 급격히 가져가는 상황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서 이제 좀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김우현 선수를 넘어뜨리게 됐거든요 네 다행히 또 김우현 선수 큰 부상이 아니네요 뒷공간 패스 들어갑니다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여유롭게 탈압박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확실히 고려대학교는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쪽 센터백들이 좀 공간을 벌려주면서 안쪽으로 내려오는 김덕진 선수가 라볼피아나 같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측면으로 가거나 혹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박호민 선수를 활용하는 김패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전부터 조금 잘 이어져고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기전대 프로 나왔습니다 왼쪽에 선수 많은데요 전진패스 연결됐습니다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왼발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공격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높은 위치 안쪽으로 툭 치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수비 막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측면에서 또 센스있는 플레이를 한번 시도를 했던 김상준 선수인데 이번에는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 측면 쪽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격수라면 저런 위치에서 과감한 돌파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저런 장면에서 이제 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수비수들은 심리적으로 조금씩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게 되면은 누적이 오우 지금은 발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릎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수비가 완벽하게 속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잘 꺾으면서 안쪽 공간을 만들어냈던 김채용 선수인데 발이 발을 이제 걸리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네요 오늘 김채용 선수는 여러 차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수비의 클리어링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고려대의 스스로인 사실 롱 패스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격인데 오늘 경기에서 고려대학교는 꽤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짧은 패스를 굉장히 또 많이 시도를 하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섞어 들어가는 롱 패스들이 굉장히 또 박호민 선수 머리에 정확하게 또 배달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제 공간을 향한 패스들이 좀 잘 좋은 패스들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의 빌더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네요 프리킥 빗맞았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전진 패스 수비가 다시 한 번 끊어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수비 헤더 이 세컨볼이 계속해서 고려대학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세컨볼에 대한 얘기가 안 할 수 없는데 전주기전대가 이제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클리어해내는 볼들이 계속해서 고려대에 이어지면서 사실은 좀 주도권을 많이 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도 이 세컨볼에 대한 위치 선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도 고려대학교가 전주기전대의 공격을 잘 끊어냈습니다 이 압박이 없다 보니까 고려대학교도 급하지 않게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편하게 편하게 이제 경기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고려대고 확실히 그 빌드업 과정에서의 중심은 김덕진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천천히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 번 들어가는 패스가 또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한 번의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뒤쪽에서 천천히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균열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한 번의 앞쪽으로 침투화시키는 이제 패스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투입이 되면서 전주기전대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대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도 전방에서의 압박을 좀 가져가는 타이밍이 언제냐를 확실하게 이제 또 만들어내면서 또 수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지호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려도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전주기전대 수비수가 확실히 이제 오른발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슈팅 각도를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돌파를 시도했던 이지호 선수였고 왼발 크로스를 타이밍이 좋게 안쪽에 있었던 서동환 선수 발끝으로 좀 보내줬던 장면이었는데 전반전에도 서동환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돌파 이후에 이제 올라왔던 크로스 김채용 선수의 크로스를 아쉽게 처리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도 다시 한번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오늘 이지호 선수가 슈팅보다는 이 조력자 역할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같은 플레이보다는 다른 플레이를 통해서 다른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이지호 선수 굉장히 또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축구도 심리 싸움인 게 이제 두 번의 크로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지호 선수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번의 저런 장면들 왼발 쪽으로 이제 돌파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줬다면은 사실은 전주기전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어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지호 선수에게 슈팅 각도도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휘쓸이 불렸습니다 네 지금은 네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의 이제 주의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전반전부터 이 판정 하나하나에 양팀의 벤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 기축해 프리킥 기회 짧게 처리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또 주시민 휘슬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휘슬을 불고 난 이후에 처리하라는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네 길게 킥이 길었습니다 아 이런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전주기전 대학교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야 할 텐데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고려대학교가 세 번째 득점을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도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이제 뭐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확실히 다음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조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프리킥 찬스는 굉장히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짧게 연결을 해주고 올라갑니다 전반전에 총 다섯 골이 나왔고 후반전에는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팀의 전반전 득점 페이스를 보면은 후반전에도 득점이 나올 것으로 또 생각이 돼요 그렇죠 확실히 두 팀이 이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후반전에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하프타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팀의 벤치에서 모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두 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득점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전주기전대가 현재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압박과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난타전이 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양팀의 경기 흐름이 이 폭풍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왼쪽 연결이 됐습니다 이지호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일단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바운드가 살짝살짝 튀고 있는 그런 패스였는데 이지호 선수가 왼발로 논스톱으로 잘 돌려줬거든요 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는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주기전대예요 네 고려대학교 벤치 선수들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요 이제 이 선수들도 언제든지 교체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스로인 길게 수비 헤더 세컨볼 고려대학교 따냈습니다 압박을 해줬는데요 풀어 나왔습니다 전주기전대 빠르게 올라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왼쪽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크로스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가 깊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크로스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전주기전대학교도 이제 이렇게 볼을 끊어낸 이후에 앞쪽으로 나가는 역습 과정에서의 속도를 살려나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역습 과정에서도 역습 과정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지호의 터치가 길었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무브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김기현 선수로 보이는데 지고 있는데 저러면 또 감독에게 혼나거든요 혼나죠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스코어 3대2에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박후민의 반칙 네 앞쪽에서의 이제 압박을 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김우현 선수에게 좀 강하게 좀 들어가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김우현 선수는 다행히 경기를 계속해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길게 패스가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 전반전에 다섯 골이나 나왔고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패스트를 시도해봤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대의 공격 왼쪽 측면 길게 공간 넓습니다 끝까지 뛰어보는데요 끝까지 경기단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할 수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조금 길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정말 빠르네요 끝까지 뜹니다 아무래도 이재우 선수는 신입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신입생이기도 하고 오늘 또 교체 투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또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끊어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지호 좋은 태클 보여줬습니다 김군일의 태클 김군일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빠르게 따라가면서 태클을 통해서 일단 클리어해내려는 의도였는데 이지호 선수의 몸에 맞고 다시 한번 소유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는 후반전에도 이지호 선수의 얼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지호 선수가 후반전의 왼쪽 측면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크로스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왼쪽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하겠다 역습 과정에서는 이지호를 확실하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현우 감독의 그런 보관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돌파 막혔습니다 고려대 빠르게 템포를 살려봅니다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전주 기전대 짧게 주고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이번엔 고려대 빠르게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짧게 내주고요 뚫어냈습니다 1대2 1대1 슛 막혔고 태큰볼 네 아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지금 박호민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아 공이 살짝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지금 장성돈 선수가 끊어내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장성돈의 전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실은 장성돈 선수가 슈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한번 표해봤습니다 네 두 선수의 호흡이 아하 여기서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두 선수 모두 오른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각도상은 이제 장성돈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표해봤던 장성돈 선수죠 뭐 사실 저 상황에서는 두 선수의 호흡으로 장성돈 선수가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 콜플레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장성돈 선수의 패스 그리고 박호민 선수의 컨트롤이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그게 다시 한번 원투 패스처럼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터치가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벗겨내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대화를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콜플레이에서 두 선수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만 고려되고요 네 측면에서 좋은 돌파를 보여줬어도 유남주 선수였는데요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최대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아 뒷쪽으로 빼주는 패스 막혔습니다 고려대 여기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지호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지호 다시 한번 1대1 능력을 보여줄 이지호 선수고요 뚝치면서 들어가면 이지호 오른발이 있는데요 뒷쪽 길게 빼줬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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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onge 고려대학교 후반전 공격의 핵심은 이지호 선수거든요 이번에도 측면에서 볼을 잘 가져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을 했어요 오른쪽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전주기전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을 했고 하지만 그게 살짝 걸리면서 뒤에 있었던 서동환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이 서동환 선수의 슈팅은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는 중거리 슈팅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전주기전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 찬스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주기전대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최대민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조명희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조명희 선수 계속해서 교체 투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명지대와의 32강전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주기전대 분위기 바꿀 카드로 조명희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왼쪽 측면에서 최대민 선수가 수비에게 고립되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이 우경독 감독이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왼쪽에서 스루인 밟아줬는데요 다시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빠르게 연결해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이번에도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스루인 기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측면 쪽에서 계속해서 볼을 소유를 가져갈 수 있다면은 사실 안쪽으로 좀 보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한번 접어놨습니다 발바닥 사용하면서 크로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굴절이 있었는데요 두 명 사이 패스 연결 됐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한번 접어놓고 왼발 각도 주지 않는 수비입니다 중앙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고려대학교 짧게 빼줬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돌적인 돌파 돌아섰습니다 고려 대학교 중앙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박호민 네 장성돈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통해서 이제 공격 가담에 이제 볼을 가지고 어 이동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박호민 선수에게 잘 연결을 해줬거든요 사실 여기서 박호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거리상이나 이제 볼을 받았던 각도상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이 장면에서 터닝 슈팅을 통해서 이런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아 앞서 이 장성동과 박호민의 호흡이 살짝 맞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호흡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를 아 저 터치 터치를 안 하면서 이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워낙에 영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닝 슈팅 굉장히 어려운 슈팅인데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골문 구석을 가르고 있었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던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낸 박호민 선수입니다 이 박호민이 확실한 최전방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머리로 이 두 번째 골은 오른발 이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박호민 선수 내신 머릿속에는 이제 왼발 슈팅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겠죠 네 이제 해트트릭을 또 노리겠죠 네 아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네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 골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아 확실히 고려대학교가 강팀의 면모를 또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 물론 이제 태백이 조금 시원한 동네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 시간대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가 조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하고 다시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전주 기전대는 조금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 실점 이후에 두 명의 선수를 다시 한 번 또 교체를 하고 있는 전주 기전대입니다 네 지금 또 네 이호준 선수와 이진석 선수가 들어갔네요 네 이 두 명의 교체 카드를 다시 한 번 가동하는 전주 기전대입니다 네 이제 뭐 정규 시간이 20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두 골 차가 된 전주 기전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득점 빠른 시간 내에 만회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태클이 좀 깊었습니다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조명희 선수인데 지금 조명희 선수와 전주 기전대 벤치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라는 그런 어필을 조금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금 오상준 선수는 네 다행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네요 네 여기서 볼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태클도 살짝 깊었는데요 네 좀 위험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던 상황이죠 앞쪽으로 길게 머리에 맞췄습니다 3골 펀칭 6골 헤트트링 박호민 네 여기서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 그리고 3골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호민 선수죠 아 박호민이 5번째 골 6번째 골 7번째 골 아 3골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고려대학교에게 5대2 스코어를 안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헤트트링을 통해서 박호민 선수 또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그런 우위를 점했거든요 네 네 지금 양세영 선수가 4골을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박호민 선수 5골째를 만들어내면서 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별 예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7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고려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호민 선수가 헤딩을 떠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후에 김채용 선수의 등패스가 있었고 이 세컨볼을 박호민이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헤트트릭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는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여기서 더 실점을 하나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나 어차피 패배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위안 좀 경기를 남은 20분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확실히 고려대학교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죠 한번 이제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니까 어 두 골을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달아나는 그런 스코어를 벌려놨거든요 네 아 지금 또 고려대학교의 확실한 이제 팀컬러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려대학교가 후반전에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스코어 5대2가 됐습니다 밟아졌습니다 이번엔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아 전주기전대학교 선수들이 약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골로 벌어졌다면은 경기가 조금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 역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포항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넥골차를 뒤집은 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축구는 끝까지 모릅니다 선수들이 아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김기현 카드를 준비하는 신현우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네 김채웅 선수를 빼주는데 확실히 이제 경고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이제 줄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구요 물론 이제 김기현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교체 투입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안배 그리고 경기 감각에 대한 김기현 선수가 이제 또 결승전에 어떤 활약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경기 감각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해서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려대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뭐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어 경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제 결승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습니다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어 그래도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이 전주기전대학교는 빠르게 한 골을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 더 오히려 역습을 허용합니다 이지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스미스 이제 이런 이제 스코어에 이런 시간대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지호 선수가 활약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 자신들이 지금 라인업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면서 남은 시간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공이 바운드가 됐습니다 등지고 있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압박 성공 여기서 파울 전주기전대학교가 교체 카드를 다시 한번 가동합니다 조준범 선수까지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준범 선수도 이제 교체 투입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고요 네 밑에 골을 기록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대학교는 총 5골을 기록했습니다 서동환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고요 박호민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3골을 올렸고 그리고 박권우 선수가 정말 중요한 득점을 올려줬어요 그렇죠 서동환 선수가 이제 선제 득점을 만들어줬고 박권우 선수가 이제 중요한 따라가는 골 그리고 그 이후에 3번째, 4번째, 5번째 골을 만들어냈던 이제 박호민 선수의 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확실히 높이가 높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에요 이지호 안쪽으로 돌파합니다 이지호 이지호 박스 안쪽 이지호 왼쪽으로 칩니다 그리고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지호는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비수 2명을 완벽하게 벗겨냈고 이 마지막 선택 네, 아 이번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왼발로 이제 슈팅을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지호 선수인데 반대편에서 또 김기현 선수가 잘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장면이 하지만 이제 또 볼이 좀 깊게 들어가면서 일단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고려대 또 날카로운 역습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전주기전대학교가 라인을 올릴수록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전주기전대는 무조건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대 입장에서는 역습 과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면은 남은 경기 굉장히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스로인 아, 어느 순간 전주기전대학교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 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태클이 들어갔는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라인에 대한 부분들 사실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을지 신현우 감독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겠지만 일단은 후반전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들을 수비 이후에 앞쪽으로 빠르게 나가는 패스들을 통해서 역습 과정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나 또 이지호 선수 쪽에서 왼쪽 측면에서 또 날카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이제는 수비 이후에 조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공간을 노리는 긴 패스들이 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안쪽으로 바로 압박을 해줍니다 어 여기서 손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박홍민 선수가 약간 이제 뒤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을 좀 사용을 하면서 볼을 소유권을 가지고 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파울이 선언이 됐어 됐어요 박홍민 선수가 3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은 헤트트릭을 했고 3점을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해봅니다 수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 계속해서 교체 카드를 가져가고 있는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네 박정훈 선수가 지금 교체 투입되고 있는데 어 또 이번 대회 많은 경기를 좀 소화한 선수거든요 역시 네 확실히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7번째 교체 카드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전주기전대는 모든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우위를 살려야 하는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약간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박정훈 돌아섰습니다 박정훈 계속 올라갑니다 헤딩 떨어진 공 박정훈 접어놓고 마지막 테크 네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앞 굉장히 어 이번에도 빨라요 자 이번에 이지호가 올라갑니다 이지호 단독 돌파 시도합니다 발끝에 걸렸습니다 어 여기서 고려대가 계속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네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이었는데 네 여기서 굉장히 좀 좋은 터치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던 이진석이었거든요 아 도재경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도재경 선수의 태클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공만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어졌던 역습 과정에서 또 천세윤 선수의 슈팅 네 시옷이 많이 들어가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네 천세윤 선수의 슈팅도 굉장히 또 골문을 벗어났지만 그래도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득점을 노려봤던 고려대입니다 아 시옷이 하나만 들어가는데요 슈팅 네 거기에 밑에 받침까지 시옷으로 생각을 하겠다면 네 세계라고 봐야겠죠 네 시옷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끝까지 고려대학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수를 지키는 방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도 이제 어떻게 스코어를 계속 벌려나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많이 좀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경험을 오늘 같은 경기에서 좀 많이 쌓아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1, 2학년 선수들이고요 네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은 빠졌는데요 여기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걸렸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일단 주심 같은 경우에는 볼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볼이 먼저 이제 또 라인을 무조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루즈볼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좀처럼 전주 기전대학교 선수들이 쉽사리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수비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래도 스코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전주 기전대학교 선수들은 동기부여 죽인 측면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어 시간이 축하시간 포함하게 된다면은 10분 그 이상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돌파 보여줬습니다 몸으로 막아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어 굉장히 또 좋은 돌파를 한번 보여줬던 조명희 선수구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을 이제 조금 어 좀 빠르게 지금 처리해서 크로스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 박스 안쪽으로 일단 보내고 슈팅을 만들어내야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이제는 좀 과감한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반칙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볼을 소유합니다 원터치 패스 연결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의 역습 한 번에 왼쪽을 봤습니다 연결됐죠 네 마지막 터치 코너킥이 선언됐네요 네 확실히 이제 수비를 끊어내고 난 이후에 어 앞쪽에 있는 어 박호민 선수 그리고 측면에 있는 어 이지호 선수 등을 활용을 하는 그런 긴 패스를 좀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고려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체력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호민 선수가 신장이 있지만 이 발밑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또 득점에서 보실 수 있었듯이 굉장히 이제 발목 힘도 좋고요 네 슈팅 능력 그리고 발재간도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어 네 어 수비 지금 좋은 위치에 잘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이걸 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굉장히 또 침착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사실 골대를 잘 막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공이 빠르게 슈팅으로 이어지면 막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의 굴절이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조금은 언급결에 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터치가 길게 떨어져서 상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용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는 다행히 어 그 볼이 바로 앞쪽으로 이제 컨트롤이 됐어요 네 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드리블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파워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 힘으로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압박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진패스 밀어줬습니다 전주기전대 이 박스 안쪽으로 공이 좀 투입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슈팅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너무나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기전대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답답한 후반전 마지막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 4명 사이를 풀어나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오른쪽 측면 한 번 접어놓고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서동환 선수의 침투를 좀 잘 보고 서동환 선수가 아닌 김기현 선수로 보이고요 이 크로스 그리고 바로 앞쪽에서 사실은 건드리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무릎으로 또 한번 슈팅을 시도를 해봤던 박호민 선수의 마지막 집중력까지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박호민의 거의 리킥슛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살짝 벗어났어요 짧은 거리에서의 바로 앞쪽에서의 크로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슈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하지만 끝까지 좀 집중력을 발휘했던 그런 슈팅이었죠 사실 공격수라면 손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체로라도 골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또 박기동 선수가 이제 배쪽 약간 아래쪽 부위로 이제 득점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공격수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어떤 부위건 일단은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박호민이 공격수로서의 아 확실히 전주 귀전대 선수들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많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조별 예선에서 로테이션을 한 경기 돌렸다라고는 하지만 어 그래도 그 경기까지도 소화했던 주전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고려되는 다섯 경기 전주 귀전대는 여섯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이 사광이 올라와있다라는 부분 한 경기를 더 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뒷공간 패스 이지호 안쪽으로 치는 이지호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세윤 선수가 사이패스가 굉장히 또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이지호 선수가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네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 마지막에 또 과감한 슈팅까지 일단 또 이지호 선수의 가치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지호가 본인이 자랑하는 오른발을 한 차례 보여줘봤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다시 이어받는 이지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지호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호 선수에 살짝 맞고 이제 스로인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죠 네 이제 정매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이제 패배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다음 4강 2차전은 용인대와 당국대의 경기인데 이 경기 보면서 고려대학교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득점 역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철벽 수비는 사실 오늘 또 이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약간의 불안함을 드러냈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실점이 백신 같은 고려대 입장에서는 결승전을 준비하는 백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백신을 미리 맞았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이 항체가 생긴다면 무실점으로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에 조금 이른 시간에 스코어를 좀 벌려놨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은 좀 경기 운영을 좀 편하게 했거든요 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조금씩 어 좀 안배를 해가면서 경기 운영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 뒤에 경기 이제 용인대와 단국대의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사령탑의 머릿속도 살짝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수비할 때보다는 적은 고려대학교고요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붙여줬어요 연결 됐습니다 박스 한쪽 나와 올려줬고 헤더 다이빙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동환 네 박호민 선수에게 전주기전대 선수 수비수들의 이제 시선이 좀 많이 가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뒷공간을 또 활용을 했던 활용을 해보려고 했던 서동환 선수의 또 멋진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몸을 쭉 한번 날려봤었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서동환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지금 토너먼트 이후에 득점이 없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교체하우 때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가시간 3분이 주어졌고요 이제 추가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뭐 사실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는 좀 안쪽 박스 안쪽으로 좀 붙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 조금은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의욕을 좀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아 그러기에는 확실히 고려대학교 수비진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라인을 낮춰주면서 네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전주기전대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공간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센스있게 툭 찍어줬고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살짝 바깥쪽에 맞으면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수비 숫자 많습니다 공간 살짝 있는데요 왼발 슈팅 다시 헤딩 떨어진 공 압박을 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 90분이 지났는데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고려대 선수들도 스코어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어 실점에 대한 부분들 이제 집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느선해지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또 어 최선을 다해서 좀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태백상기 제16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4강 이 고려대와 전주기전대 경기에 굉장히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7골이 나왔는데요 고려대학교가 5대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전반전에 치열한 경기 끝에 이제 마지막 이제 45분경 이제 박호민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오면서 리드를 가져가게 됐던 고려대거든요 후반전에 그 리드를 또 잘 지키면서 박호민 선수가 두 골을 추구하면서 경기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전반전에 전주기전대학교는 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갔었는데 확실히 고려대학교 강하네요 그렇죠 전주기전대에도 하지만 오늘 굉장히 또 날카로운 모습을 끝까지 또 보여주면서 사실 한번 또 역전을 해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공격력이 워낙에 강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7골이 나온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고요 박호민 선수의 이제 세 번째 결승골 장면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의 이제 돌려놓는 헤더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골목부석을 가르는 이런 슈팅을 만들어줬죠 이 득점을 통해서 사실 이제 리드를 가져가게 됐던 고려대학교고 그 이후에 끝까지 계속해서 축하골을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이 슈팅도 굉장히 또 멋진 장성돈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터닝 슈팅은 어우 정말 예술이었어요 예 오늘 박호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결살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정확한 이제 또 임팩트를 통해서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오늘 경기 수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박호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박호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고려대학교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저희 1,2학년 끼리 준비한 시간이 짧았는데 그래도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다같이 뭐 그런거 거기에서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공격에서 굉장히 구심점 역할을 잘해줬는데 헤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인의 플레이 평가한다면요 어 뭐 어 골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어 팀원들이 도와준 그만큼 저도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만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후반전에 새 골을 넣은 이후에도 득점을 계속 노렸거든요 득점왕 생각도 좀 하고 있나요? 어 그거는 공격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서 계속 득점할 것이고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헤더 득점 장면에서 이 박호민 선수의 서든츠 전부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더라구요 굉장히 높이 뛰는데 어느정도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거기서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어 고대가 지금 몇년동안 우승을 한번도 못했는데 결승전 온 만큼 고대인으로서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수은 선수 박호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확실히 이 박호민 선수가 아 결승전에 대한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백종화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